힘들 때마다 뛰어다였던 장소가 있어요. 우이천이라고. 아 그거 우이천. 그때 이제 둘리가 여기 출신이에요. 빙하 타고 내려와서 둘리가 떨어진 곳이 바로 여기 옆에 있는. 와 대박이다. 되게 잘 잡았네. 우이천. 그때 이제 뭐 사랑, 저희가 진짜 이거 촬영한다고 했으면 옛날 생각 하잖아요. 그때 막 사랑을 많이 했거든요. 아 그래요? 사랑을 많이 했죠? 사랑을 많이 했죠? 감정이. 뭔가 어감이 이상한데. 사랑을 많이 했고 싶은 그 감정이 막. 많지도 않고 정말 제일 폭발적이었지 않았구나. 아 그렇죠. 사랑에 대해 열정적이시죠. 연애에 대한 갈망이. 갈망도 갈망이고. 첫사랑도 있었고. 내가 정말 뜨거운 사랑도 있었고. 동료별로 있어요 사랑이? 그러니까 이게 막. 첫사랑과 뜨거운 사랑이 차이점이 뭐예요? 첫사랑이 뜨거운 거 아니에요? 첫사랑이 제일 뜨거워야 되는데. 첫사랑은 어쩔 수 없이 여겼어요. 아련해. 첫사랑은 뜨거운 사랑은 내가 끊었어.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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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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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돈이 없어서. 만나러 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이. 돈이 없으니까 데이트 못하니까. 데이트해서. 미안해가지고. 공감한다.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아니 근데 좀 여자친구한테 조금 내가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. 그때는 자연스럽게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. 돈 때문에 헤어졌어요. 첫사랑은 어떤 사람이었어요? 첫사랑은 친구가 소개시켜줬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때 단과 학원일 있었어요. 네. 단과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. 그 친구가. 소개시켜줬어요.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. 첫눈에. 첫눈에 말해. 네. 그래서 소개해 봐서 우리 사귀자. 바로? 형이 그걸 들은 거야? 한 게 아니고? 사귀자. 내가 했지. 먼저 와. 만나서. 만나서. 그래서. 그래서 처음으로 아마 제가 목걸이라는 걸 선물해 줬어요. 목걸이도 이렇게 목에 걸어주고. 그때 나이가. 고등학교랑. 고등학교랑. 그래서 막. 스킨십도 하고 싶은 거예요. 어머. 갑자기. 만나서. 그러니까. 정말 제일 폭발적이어지지 않았을까. 아. 좀 물어봤어요. 손 한 번 잡아도 되냐? 손 한 번 잡아도 되냐? 내가 이렇게. 약간 상남자 느낌이네. 손 한 번 잡아도 되냐? 아니 그렇겠지만. 그 돈이 아니에요? 한번 잡아도 되냐? 손 한 번 잡아도 되냐? 근데. 어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손도 잡고. 어깨 동무 해봐도 돼? 어깨 동무 해봐도 돼? 진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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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물어보고. 하이파이브 해봐도 돼? 제일 많이. 어깨 동무 해봐도 돼? 진짜로 갔던 게 어깨 동무 했어요. 아. 어깨 가지고요. 그렇게까지 했는데. 그리고 이제. 친구 집에 갔는데. 전화가 왔더라고요. 나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었지. 어. 너 가는 줄 알았어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. 어. 막 통화했어요. 막 저렇게. 어 그래 잘 지내고. 하다가. 그래 밥 먹고 해. 끊었어요. 근데. 그리고 밤에 이제 자려고 하는데.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. 둘이 좋아한다고. 둘이 좋아한다고. 어? 사귀고 있는데. 두 친구가 소개해 줬는데. 소개해 줬는데 어떡해? 근데 이 친구는. 그냥. 그냥 그냥 그런데. 내 여자친구가. 좋아한다고. 어머. 사실 네가 소개해 준 종민이보다. 네가 좋다고. 두 친구 같다. 그때부터. 울면서 우이찬을 띄웠습니다. 아. 거기서부터. 아. 그래서 우이찬이구나. 소화가 있네. 눈물. 우. 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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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자를 보지 말자. 와 멋지다. 그거 진짜 안 봤어요? 나 전 진짜 안 봤어요. 아니 근데 그 친구는 어? 그걸 생각 안 했네. 의심 안 했구나. 의심 안 했구나. 둘이 만나실 수 있는데 이거를. 그걸 생각해야지 그걸.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네 그분은. 아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그 막 그 생각이 나요. 그분이 생각이 나고 잘 지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? 우이천에는 우리 인간 김종민의 사랑이 있었다. 우리 인간 김종민의 사랑이 있었다. 아! 이렇게.